6단원, 조동사 입니다. 자, 조동사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게 can, may 두가지 정도 뜻이 생각나야 됩니다. 지금, must 두가지 뜻이 있죠. should 그 다음에 will would use to 그 다음에 have to 조동사 have a pp 요게 중요합니다. 조동사라면 have a pp 나오는거 중요한거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can't 있죠? can't가 뭐 할 수 없다 말고 뭐 일리가 없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can't have a pp를 쓰게 되면은 뭐 뭐 엿을리가 없답니다. 강한 의심입니다. 뭐 엿을리가 없다라는 뜻 반드시 우선적으로 암기를 하세요. must, 뭐 뭐 임에 틀림없다란 뜻이 있죠. must 다음에 have a pp를 쓰면 뭡니까? 뭐 뭐 엿음에 틀림없답니다. 자 should가 있습니다. should에다가 should에다가 have pp를 쓰면은 무슨 뜻입니까? 뭐 뭐 했어야 했는데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는 거죠. 자, can't have a pp 뭐 뭐 엿을리가 없다. must have pp 뭐 뭐 엿음에 틀림없다. should have a pp 이거 말고도 may 뭐 뭐 일지도 모른다니까 may have pp는 뭐야? 뭐 뭐 엿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붙이면은 과거의 해석인데 추측에 대한 과거의 해석입니다. 자, 뭐 뭐 엿을리가 없다. 뭐 뭐 엿음에 틀림없다. 이거는 했어야 했는데 뭐 엿을지도 모른다. 라는거. 자, 밑에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i can cannot accept your offer because i have decided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pursue 추구하다 또 다른 기회를 쫓아가기 기회를 쫓아가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이겠죠. 내용상 자, 다음에 participant 하면은 참여자들은 그들의 this is beforehand 하면은 이전에 and bring them to the event 그 행사에 그것들을 음식들을 가져가야 된다. dc가 여기서 접시가 아니라 음식이겠네. 참여자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져가야 됩니다. 이 말이겠죠. 준비했어야 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 fp scientist 하면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자, 이 소행성이라는 것이 heading for 향하다. 지구를 향한다. 하지만 대신에 목성이 그 타격을 받았다. 소행성 충격을 입었다. 라는 건데 소행성이 지구를 향했을지도 모른다. 자, may have a pp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전체 이야기 과거 이야기다 보니까 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 can, may 일단 can에 대해서 두 가지 기본적인 뜻 뭐뭐 할 수 있다 말고 또 무슨 뜻이 있다? 할 수 있다 말고 뭐뭐 해도 된다죠. 해도 된다. may 는 뭐뭐 읽지도 모른다. 자, 두 번째 can 과 같은 뜻이 있죠. 허락입니다. 뭐뭐 해도 된다. she can speak English fluently 그녀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should benefit if they spent less time on rot repetition 자, 이게 rot 하면 기계적 반복이거든 기계적 반복에 시간을 덜 보내면 많은 학생들은 이득을 볼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자, 어드미션 티켓 입장표가 cannot be purchased 뭐뭐 할 수 있다는데 비동산 PP 수동태죠. 구입하다의 수동태 구입될 수가 없다. 사전에 구입될 수는 없습니다. 더 뉴스 cannot be true 이게 중요하죠. 무슨 뜻입니까? 그 뉴스는 사실 cannot 들어갔습니다. 뭐뭐 일리가 없다. 강한 의심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뭐뭐 일리가 없다. 자, you may eat some food here 자, 뭐뭐 해도 된다죠. 자, 여기서 음식을 먹어도 된다. you may not understand now 너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는데 지금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날 너는 you will you will 다음에 understand 겠죠. 이해를 할 것이다. 밑주신 부분을 우리말로 해석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this coupon cannot be used for sale item 이 쿠폰은 판매용 상품에 대해서는 비동사 pp 사용되다죠. 사용될 수가 없다. Jane can 놀러스케이트 like a pro 프로 선수처럼 놀러스케이트를 탈 수는 있다. 하지만 she cannot ice skate 얼음 스케이트는 탈 수 없다. 어려운 해석 아닙니다. Lucy is worried 루시는 걱정스럽습니다. they might miss their flight 그들이 아마도 뭐뭐 일지도 모른다. 그들의 비행기를 놓칠지도 모른다는게 걱정스럽습니다. 자 조동사 must 입니다. must 두가지 뜻이죠. 자 뭐뭐 해야만 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강한 의미입니다. must는 뭐뭐 임에 틀림없다. 강한 추측이죠. must랑 같은거 두 단어로 쓰면 해야만 한다 이때 have to 입니다. 뭐뭐 임에 틀림없다. 자 그러면 뭐뭐 해야만 했다는 뭡니까 이거는 head to죠. head to have to head to 의무입니다. 추측의 의미는 없어. 뭐뭐 임에 틀림없다. 뭐뭐 임에 틀림없다 과거 뭐뭐 였음에 틀림없다는 뭡니까 뭐뭐 였음에 틀림없다. must must 자 이거는 must에다가 아까 했던거죠. have pp입니다. must have pp 뭐뭐 였음에 틀림없다. 자 그리고 한가지 더 don't에다가 have to 를 붙이면은 무슨 뜻이더라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죠. don't have to don't have to 까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must보다 약한게 should 입니다. must의 뜻이 같아요. should는 해야만 한다. must가 90% 이상의 의무 90% 이상의 확신을 갖고 추측할 때 should는 한 70% 정도의 의무와 추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you must rely on 하면은 이게 depend on이죠. 의지하다죠. 자 말의 단어에 의지를 해야만 한다. 자 말한거를 행하려면 말이 좀 어렵네. 그 다음에 you must not must는 해야만 한다는데 must not 붙이면 뭐야 뭐 하면 안 된답니다. 금지죠. 하면 안 된다. 너는 이 편지를 너의 부모님께 보여줘서는 안 된다. 라는 거 must not 그 다음에 she has been driving for fiber 그녀는 5시간 동안 운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she must be tired 이거는 추측이죠. 틀림없다. 피곤함에 그 다음에 c는 the growing kids 성장하는 아이들은 should sleep soundly 자 깊게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사운드가 소리가 아닙니다. 깊게 잠을 자야 한다. must 보다 약한 의무죠. through the night 밤새 that should be fake news 뭐 뭐 일 것이다 이때 추측입니다. 70% 정도의 확신입니다. 자 확신의 정도가 90% 이상이면 must 틀림없다. must 보다 약한게 should 자 그럼 반반의 확신은 뭘까 뭐 뭐 일지도 모른다. major 가짜 뉴스 가짜 뉴스 일 것이다. 라는 거고 이게 중요합니다. she recommended 하면은 그녀가 recommend 했습니다. 권하다 제안 제안하다 라는 의미죠. i should take some time off 내가 time off 를 좀 해야 된다. 한동안 좀 쉬다. time off 쉬다. 휴식하다. 시간을 꺼내낸다면 take time off 시간 자 휴식을 하다. 휴식을 해야 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요거 눈여겨봐야 됩니다. should를 잘 봐야 됩니다. should 생략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장 제안 요구 명령 주요 명제 이렇게 보세요. 주요 명제 자 전에 책에도 설명을 했죠.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의 동사는 자 뒤에 됐절을 봤습니다. 됐 다음에 주어 should 동사원형 이때 should는 생략 가능하다. 라는 거 유명한 문법이죠. 주요 명제라고 보세요. 주요 명제 that 주어 should 동사원형 주요 명제 that 주어 should 동사원형 주장하다가 insist죠. 요구하다 대표적인게 request require 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단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하다는 order 제안하다 suggest 아까 recommend 이런 것들 recommend recommend 있었죠. recommend recommend that 주어 should 동사원형 should 생략 가능하다. it 적용시킬때는 뭐 뭐 해야한다. 당위성 해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당위라고 그랬죠. 해야한다. I suggest 나는 제안을 했습니다. We should meet next time 우리가 다음번에 다시 만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뭐 뭐 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할 때 should 가 빠진 형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앞부분이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math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should 가 조동사라면 동사원형이니까. 자 should 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근데 이거 봐봐 단 당위나 가정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fact 사실을 표현할 경우에는 조동사 should를 쓰지 않는다. 이때 시제를 맞춰야 됩니다. 뭐 뭐 해야 한다는 해석이 안 될 때는 앞부분하고 시제를 맞춰야 돼. The results of the test 그 테스트의 결과는 제시를 했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내가 아파야 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내가 아프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자 뭐 그 검사 결과가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실을 나타낼 경우에는 앞부분이 과거면은 뒤에도 과거 시제 써야 되는 should 생략 구조가 아닙니다. 뭐 뭐 해야 한다. 당위성 자 뭐 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할 때만 주요 명제법칙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됐죠? 미친 부분은 우리말로 해석하세요. you should not drink and drive 너는 술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 should는 해야 한다니까. i insist 주장하다. 주요 명제입니다. that should accept the job offer 그 일자리 제안을 그녀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students must be accompanied by 동반하다 수반하다거든 학생은 반드시 동반해야 됩니다. 그들의 부모를 동반해야 됩니다. must 뭐 해야만 한다. tom didn't eat anything yesterday tom은 어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he must be hungry now 지금 배가 고픔에 틀림없다죠. 추측입니다. must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네 조동사 will would used to 입니다. will이라는 것은 뭐뭐 할 것이다죠. would도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다만 would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뭐뭐 하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used to 자 두가지 뜻이죠.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입니다. 지금은 아닌 겁니다. 이때 would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해석일 때 하지만 used to가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뭐뭐였었다 라고 해석을 할 때 그때는 would로 바꿔 쓰면 안돼 뭐뭐 하곤 했다 일때만 would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자 해석보면 then i will stop playing a mobile game 내가 멈출 것이다 모바일 게임을 하는 것을 you will not spend your allowance wisely 자 너는 쓰지 않을 거야 자 뭐뭐 할 것이답니다. 그 다음에 너의 용돈을 현명하게 쓰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비문은 he would go despite my warning 그는 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갈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 조동사 과거는 자 would라는 것은 보통 현재로 해석하는 경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가정법적인 개념으로 들어가기 가정법에서는 조동사 과거를 써놓고 현재로 해석하는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래서 would를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 그는 갈 것입니다. 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I would ask you to reconsider it 내가 너한테 요청할 것이다 그것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그냥 would 자체를 뭐뭐 할 것이다 라고 with하고 같은급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little red riding hood 하면 이게 동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자 한국말은 빨간 모자를 쓴 아이를 이제 little red riding hood 인데 어차피 고유 명사니까 자 이거는 뭐 해석을 안해도 됩니다. little red riding hood 는 would visit a grandmother and then 그리고 나서 집에 갔다 would가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 있죠. 과거의 상태 과거의 습관입니다. 지금은 아닌거 그 다음에 there used to be a beautiful house on the hill 언덕 위에는 아름다운 집이 있었다 뭐뭐였었다라는 과거의 상태입니다. 이때는 would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자 would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때 used to 하고 바꿀 수 있다. 자 미치신 부분은 우리말로 해석하세요. look at him 그 놈을 봐라 I will never get him clean again 내가 다시는 걔한테 걔를 깨끗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해석이 좀 이상한데 앞뒤 다 뭐 스토리를 지금 다 다 잘라먹고 이 문장만 나와서 해석이 좀 어색합니다. 그냥 will 자체의 의미만 알면 돼요. 뭐 할 것이답니다. my brother would not just change his mind 자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보세요. 우리 동생이 왜냐하면 가정법 과거에서 조동사 과거는 현재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would를 뭐뭐 여썼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마세요. 우리 동생이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we라고 would하고 동급입니다. 같이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it will take time to make a new friend. 새 친구를 사귀는 곳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당연히 뭐뭐 할 것이다. letters used to be a usual way for people to send messages. 편지라는 것이 뭐뭐였었다는 과거의 상태입니다. 일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에 주어 나오면 뭐뭐가 은느니가로 해석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는 일상적인 방식이었다. 라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have a pp. 아까 앞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한거에요. must have a pp. cannot have a pp. should have a pp. may have a pp. may have a pp. may have a pp. 뭐뭐였을지 모른다. 우리 아버지가요. may not have taken the ship. 그 배를 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may have a pp. must have pp.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였죠. 그녀가 have trained very hard. 자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To strengthen her punches. 그녀의 펀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c는 just d는 could have pp는 뭐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말이죠. 조동사하고 have a pp는 과거 완료의 주조라고도 연결됩니다. 과거를 해석하면 돼요. just d는 그 상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 다음에 d는 he cannot have a given that I bring to you. cannot have a pp. 어렵죠. 하지만 꼭 알아야 됩니다. 강한 의심입니다. 의심의 과거. 뭐 뭐였을 리가 없다. 그가 그 반지를 너한테 줬을 리가 없다. 그 다음에 e는 at least 최소한 should have a pp 뭐였더라. 뭐 뭐 했어야 했는데 후회를 나타내는 거죠. 최소한 너는 자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했어 라는 겁니다. should를 두 단으로 바꾸면 ought to 입니다. 부정문은 should에 not을 붙여서 하면 안된다죠. ought to 의 부정은 ought not 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 밑에 나오죠. we ought not to have crossed the line. should not have crossed the line. 같은 겁니다. should하고 ought to 그래서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거야. 우리가 그 선을 넘지 말았어야 했는데 건너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거 자 반드시 조동사 have a pp는 자 기억하길 바랍니다. 가루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you have put a sugar in the coffee stupid 너무나 쓰다 라는 거야. 너는 설탕을 커피에 자 넣었으면 틀림없어? 넣었어야 했어? 넣었어야 했어. 넣었어야 했어. 겠죠. 지금 너무 쓴 거니까 설탕 좀 넣었지. 넣었어야 했는데 이번에 그래그는 굉장히 예의가 바로 공손합니다. 그가요 그렇게 무례한 반응 대답을 했을 리가 없어요. 뭐뭐 었을 리가 없다죠. cannot have pp. 3번은 you must can have enjoyed party a lot must have pp는 뭐뭐 었으면 틀림없다고 can have pp. 보통 조동사 가고 해볼 pp인데 you must have enjoy 너는 뭐뭐 었으면 틀림없다. 파티를 많이 즐겼으면 틀림없다. rule 28배 기타 조동사 관용 표현입니다. 자 이거는 수고적으로 암기를 하는 거 우리 거의 알고 있죠. 해도 베르 동사 원형 뭐더라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이거 should 약간의 의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게 나을 텐데 살짝 강요를 하는 거야. you should find a quieter place to study 너는 조용한 장소를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는 게 낫겠다. 자 would rather a than b입니다. would rather a than b는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답니다. 보통 이제 이 부분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i would rather fail than cheat 부정행위를 하느니 차라리 낙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would rather a than b b 하느니 차라리 a 를 하겠다. would rather a than b you may as well 자 may as well 하면은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외워야 됩니다. may well 이라는 것도 있고 may as well 도 있습니다. may well 자 may well은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답니다. 외우기 힘들죠. may as well은 헤드베르 동사 원형과 거의 비슷합니다. 뭐뭐 하는 게 낫다. 외우기 힘들지만 외워야 됩니다. 긴게 이게 길죠. 긴게 낫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긴게 낫다. may well 당연하다. 당나라 당연하다 낫다. 뭔 소리 하는 거야. may well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집중하세요.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may as well 뭐뭐 하는 게 낫다. 다음 우리 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아래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소용차를 몰고 싶어합니다. many people in korea 자 차라리 뭐뭐라 하겠다. would rather죠. may well 당연하다고. 그치. would rather drive a small car then 뭐 하는 거 빠져 생략한다 그랬죠. 자 소용차를 차라리 몬다. 라는 거야. 차라리 몰고 싶어한다. 날씨로 인해서 우리는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조동사 조동사에서 나왔는데 자 이게 동무용사 관용 표현에서 나오죠. can not help pp can not help pp can not help ing죠. 헤브 pp가 아니라 can 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그 같은 표현까지 알아두세요. 자 이거 뭐 can not but 동사 원형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 외우세요. can not but 동사 원형 can not help ing 뭐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changing 뭐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오죠. 해석에서 스케줄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can not help ing 뭐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동사 관용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would like to 는 want to죠. 원하다. may well 아까 이야기했죠. 당연하다. cannot you 하면 아무리 뭐뭐라 지나치지 않다. 이것도 어렵죠.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cannot but 동사 원형 cannot help ing 뭐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거 자 오늘 설명 조동사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문제 자 돕기까지 다 마무리를 아냐 아냐 뒤에 참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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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단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테스트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most kids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rather 남았습니다. 그러면 같이 연결되는게 would rather죠. would rather a than b that 나오죠. a than b. b 하느니 차라리 a 를 한다. 라는 거야. 자 would rather have parents that are a little too strict 를 차라리 하겠다. 약간은 엄한 부모를 차라리 가집니다. 가지는 걸 원한다. than 뭐 보다는 충분히 엄하지 않은 것 보다는 약간은 자 엄한 부모를 가지기를 원한다. we conclude 우리는 결론 짓습니다. 더 싸우는 소리라는 것이 도달했다. 그들에게 through the water 물을 통해서 자 도달한게 틀림없다 라고 본다면 must 들어봅니다. must have 도달했으면 틀림없다. 그러면서 한번에 many spices 많은 양념들이 향신료죠. have been costly 비싸다. 하지만 they were highly sold after 자 이거 sick죠. 찼다. 비동사 피피니깐 이후에 아주 심하게 찾아졌다. 라는 거야. 많은 양념들이 비쌌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주 심하게 찾아졌다. 이거는 may 이를 쓰면 됩니다. may have been 뭐였을지도 모른다. the mummy me be placed 위치되다. in its coffin 관 속에 위치되고 관이라는 것은 무덤 속에 위치되곤 했습니다. would 뭐 하곤 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feel free to 하면 편하게 뭐 해라. 나한테 전화를 해라. if you would like to 만약 네가 원한다면 그 과제물에 대해서 상담을 원한다면 자 비번 독해 지문에 사용된 어휘의 뜻을 쓰세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strict 엄한이죠. 엄격한 자 이거 뒤에 앞부분에 독해 과제에서 다 나오는 단어니까 유심히 보세요. instructor 하면 이제 강사입니다. 강사 그 다음에 figure out 하면 알아내다 또는 이해하다 라는 뜻도 됩니다. be in trouble 하면은 곤경에 처하다 곤경에 처하다 be in trouble medium 하면은 매개체입니다. 매개체 그 다음에 detect 하면은 감지하다 감지하다 detect compar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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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비교적 상당히 상당히 비쌍 그러면 비싼 обычно 闘 비싼 직원 today 들어갔지만은 부사 아닙니다. 형용사입니다. in evidence when 입니다 눈에 띄는 be sold after 하면은 seek의 과거 분사 수동태니까 자 찾아진다 라는 거는 인기가 있다 수요가 많다 라는 겁니다 자 need to delete 자 이거 선생님 처음 보는 건데 조심스럽게 이런 뜻이 있구나 독해를 할 때 부사는 굳이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부사의 뜻이 막히더라도 부정의 부사를 제외한 모든 부사들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사는 문장성분 아닙니다 자 의미 자체를 좀 세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mummy 미이라죠 미이라 coffin 관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묻히는 관 speed 침을 뱉다죠 overcome 극복하다 압도하다 극복하다 spell 하면은 주문이죠 주문을 외워보자 할 때 주문 철자를 쓰다 철자를 spelling이라고 철자를 쓰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철자를 쓰다 strength 하면은 강점이죠 강점 뛰어남 강점 attend to 하면은 처리하다 돌보다 처리하다 assignment는 과제입니다 과제 자 이렇게 해서 자 조동사 부분 오늘 간략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낙지 세단